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팬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불러보겠습니다. 나를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뱉게 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나루사리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은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바람 때문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먹은 밤을 질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절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그대의 절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 çek지aras Metro 전산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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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م 한 끼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에 이런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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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